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 그렇다면 이제 앞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마지막 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아쉽습니까? 내가 준비한 반주가 없는데 어떡하나 헤어지면 그리읍고 다만 나 보이면 시대하고 목숨의 심사 다같이 짜자자자자자 믿는다 믿어라 멈춤하자 단호가 먼저 말했던가 다 생각하려 생각사로 죄반은 대전춤 다같이 잘 있거라 봄의 항구야 다같이 하나 둘 셋 넷 미세림도 잘이소요 미세리도 안녕히 온다는 희한 아기야 잊으랴 마른 기다리는 순정만 버리지 마라 버리지 마라 버리지 마라 희한 공간 강바람에 진압복을 스치면 다같이 하나 둘 셋 넷 희한 공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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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같이 바람도 그 얼굴에 빛을 맺혀 그 모습 그렸고 다같이 조풍명! 조풍명 고개 하나 둘 셋 넷 하나 당신이 날 버리고 흠! 무엇이 더 높았을 것 짜자잔짠짠짠짠 모든 토로라 서서 피는 눈물에 흘렸다 다같이! 하나 둘 셋 넷 어차피 하실바에 정말 저 가져가야지 짜리라리라리라리 저 많은 복 남겨두고 허이고 홀로 따라갔느냐 하나 둘 셋 넷 하나 사랑이 빛물되어 말없이 사나이는 하나 둘 셋 넷 사나이는 울었다 하네 빗물도 울었다 하네 다같이! 하나 둘 셋 넷 세월 가면 희자질까 세월한 말을 해다오 하나 둘 셋 넷 해 못 잊어 못 잊었어 가슴만 태울 다같이! 다같이!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흔들리는 흐들리는 흐들때 갈대에 숨져 하나 둘 셋 넷 대랑과 피고지 손방을 해 하나 둘 셋 넷 절세 따라 찾아오는 송강 박선생님 하나 둘 셋 넷 열 아홉 살 송색 씨가 순정을 바쳐 사랑한 그 이름을 송강! 송강! los 작품 운행 소품 운행 안까지 마오 많아먹는 손 crawl ETK 1분 고사윗발 고사윗발 고사윗 흑두화함 속에 하나 둘 셋 넷 너 혼자 지키려는 순정은 봉도야 하나 둘 셋 넷 봉도야 울지 마라 아저씨의 엄마가 이 땅 짜잔 짠짠짠하네 나갈 길은 다같이 흰어른 지저라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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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흰 물고놈의 이마 하나 둘 셋 넷 할 우울한다 저 놀이가 그 중에 전문부려 하나 둘 셋 넷 황금이 집을 짓는 다같이 고객마다 구비받아 하나 둘 셋 넷 울어서 저리 졌어 흰 흰가슴이 더 흰가슴이 더러 흰가슴이 더 흰가슴이 비어른 돌 시려 ок 일곱 딸기 같은 아말리 내 순서 드라마 하자 몰라주며 가는말룰 어쩌나 하하 길입어서 테마 떼음 소양간처럼 한 번 더 하길 입어서 해나 태우는 소양간 소양간 천년 고맙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셨습니까? 신나게 즐기셨습니까? 감사합니다. 안 계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자 제36회 동일 부른제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다시 한 번 더 동일 시민 여러분들이 하나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그리고 또 이 지역의 상권과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. 함께해 주신 9만 명의 동일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또 함께해 주신 우리 또 지역민 여러분들 관광객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.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곡은 어떤 곡입니까? 진똘이기 맞습니까? 네! 자 저는 마지막 끝곡으로 진똘이기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해 주신 동일 시민 여러분 관광객 여러분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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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